안녕하십니까 두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곤충아머니를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는중입니다 오늘 시험도 끝났고 해서 한번 돌려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곤충아머니에 지금 왔습니다 와서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여러가지가 있네요 플라잉기코도 있고 리본스네이크 되게 얇고 길게 생겼네요 되게 얇고 길게 생겼네요 그리고 바이아스칼렛 버드잇터 트랜툴라 중에서도 상당히 크네요 되게 두어푸게코라고 제가 처음 보는 종이에요 혼자서 살려난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 색깔이 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콘스네이크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콘스네이크가 있고 여기에는 지금 파란톨라 유체들 판매중인 그런 개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압포도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표곤을 판매하고 있고요 자연생태처럼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어지드래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